급해가지고 돌격수총으로 젖었네 블랙비어드도 좋아보이긴 하는데 아 그쵸? 머리를 막아주니까 그럼요 떨더라구요 그게 와 씨 나 죽으라고 쐈는데? 하면서 보면은 방패만 깨져있고 어 방패가 팅팅팅 하고서 막아주고 있어 와 진짜 소름 그거는 약간 그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헤드가 무조건 한방이잖아요 근데 그걸 일단 두발정도 막아준다 아 아 아 저희들이 걸렸다 2점이 큰거죠 2층이라면서 1층인데 2층에 누가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나봐요 응 응 천장을 한번 열도록 하죠 천장을 한번 열도록 하죠 어? 전 지루님이 알려준거 한번 해볼라 하겠는데 어떤거요? 준나 뛰어와가지고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시-마아- 네 그것도 일단 신속한게 중요해요 신속한게 중요해요 애들이 아무도 안와줘 신속하고 전부 다 해야되요 전부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는게 중요해요 에이 갈라졌네요 네 어쩔수 없죠 뒤로갈까요? 네 뒤로 가서 천장이나 엽시다 우리 여기 바로 있긴 한데 아 여기 도망갔네 다시 올라와 어? 안에 바로 있어요 네 도망갔나? 도망간거 같네요 도망갔네요 어! 뒤에 왔어 뒤로 왔어요 뒤로요? 아 뒤로 왔구나 아 저기로 왔구나 네 뒤로 왔어요 아 무시무시하네 저 친구 잘하네 어이 캠프 부서졌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샛 나이스 비엘맨도 여기 올라온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